1차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깎이 인형 1차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분은 탈락을 했습니다. 제 심사 대상이 되셨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흠없이 발린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무대에 올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못 하면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뭐 부셔져라 한번 해 보고. 그럼 후회는 없으니까요. 지금 다 낳고 있어서. 다 짧죠, 앞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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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괜찮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움직이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어떡해. 셋은 좋겠다, 진짜. 여유로워. 저 커피 마시는 것 봐, 여유롭게. 정말 부럽습니다. 파이팅! 오늘 우리가 재평가를 하는 날이잖아요. 잘 준비하셨어요? 네. 그날 통과를 하시지 못하셨어요. 주미 씨랑 지원 씨 같은 경우는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 못했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성은 씨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YG 차이니스에 맞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오늘 만약에 통과를 하시지 못하면 호두깎이 인형 공연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공연은 못 할 수도 있어요. 처음 순서는 왕지원 씨부터 시작할게요. 그랑 파두두 중에 좀 많이 긴 작품인데다가 노력한 건 몸은 솔직해서 결국엔 결과가 한 것만큼 나오기 때문에 매일 많은 걸 있는 그대로 쏟아 부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할게요. 오, 진짜 멋있었어요. 아이컨택하면서 막 연기하는 그 모습, 그 진지한 모습이 너무 새로웠고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아이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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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컨택이 보니깐요. 아이컨택이 보니깐요. 어이컨택이 보니깐요. 아, 조심! 어느 쪽이야? 아퍼? 잠깐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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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고.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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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파 아니면 견딜 수 있어? 어때? 너 상태 어때? 움직일 수 있어? 해봐야 될 것 같아. 아프면? 아프면 살짝 움직여봐. 아퍼? 힘이 안 들어가는데. 야야야야, 근데 어떻게 이어서 해? 해보자, 아프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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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잠깐 움직이자. 아니요, 일단 해보자, 아프면. 아냐, 아냐, 지금 당장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Entwicklr 가. 행복 hug. 진정아, 봐봐. 언니, 봐봐. 할 수 있어? 해 볼 거야. 너가 너 상태 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괜찮을까, 다리? 조금 아이싱을 한 번 하고. 일단 해보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제 탓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실력이니까. 현웅이 오빠는 너무 잘해 줬는데 제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해보죠. 네. 사실 연습하다가 한 번 정도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고 했고. 내가 보니까 여기 쉐네 쉐네 하면서 스팟을 바꿔서 포즈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미끄러운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여기가 좀 미끄러워요. 캠팅! 이렇게 긴장하고. 많이 볼 수 있게 게임 corrections. Enfin, 사운드, 황불잠cast. pozcera 고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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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보다도 좀 더 긴장하신 듯한 느낌 사실 중요한 게 이 정도를 외우고 수행한다는 게 저는 조금 사실 놀라워요 이게 거의 1막 전체거든요 연습을 하시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새벽 2시까지 이거 혼자 연습하고 팔을 잡힌... 우리 아이들 숙제하는 데 옆에서 나 핸드폰 계속 들고 혼자 엄마 다음부터 절대 작품하지 마 계속 돌고 하고 있어 동작은 이제 완벽하게 외우신 게 보이고 아마 파티라는 상황이 그려지면 훨씬 편하게 내추럴하게 본능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신 거예요 첫 스타트에 딱 손 올려서 난 그것만 하는 거야 싹 웃고 스타트에서 한 바퀴 잘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테이프 딱에 싹 웃고 확 하고만 스타트만 되는 게 저는 목표예요 어떠셨어요? 세 사람이 다 잘못하면 YG 공연이 조금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너무 회의가 기시지 나 또 재심사 아 어떡해 그러면 세 분 앞으로 모셔볼게요 일단 예술 감독님께서 발표를 우리 YG 발레단에 YG 발레단에 공연을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번보다는 되게 많이 발전돼 있어서 여러분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일주일 동안 나는 좋았어요 세 분 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합격했어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두 사람이 다 난 저번 주에 오디션 하면서 잘못하면 YG 공연이 조금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저번 주에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모르게 많이 바뀌었어요 임지원 선생님이 되게 고생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진짜 수고 많았어요 아니요 수고한 건 아니고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뭐 세 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세 딱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더 하드 트로잉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다로 그렇게 해야죠 붙을 거라고 했잖아 진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 딱 올랐을 때 발레니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해요 호도 안 까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호도 안 까는... 꼭 클라라 엄마로서의 부족함 없이 정말 아름다운 서막을 여러분들께 티켓값이 아깝지 않게 하고 싶어요 한 분씩 올라와서 이 무대 한 번 좀 밟아보도록 할게요 8년 동안 무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올라가세요 지원 씨 한 번 올라올까요? 얼마만이냐? 여기 바라봐봐 미쳤나 봐 진짜 여기 바라봐 바라봐 객석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때는 무대에 가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 되게 묘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니 난 너무 이해가 가요 너무 외롭고 혼자 서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천석되는 관객이 또 다 제 편이기도 해요 오히려 좀 따뜻한 마음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이상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다시 무대 위에 설 줄은 꿈에는 몰랐어가지고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하지? 한번 리프트 한번 해보세요 두 분 갑자기 울다가요 뭐 하나 해봐요 동작 하나 해봐요 한번 해보죠 가보자 정말 이제 임박했구나 우리가 공연을 할 준비가 이제 되어가고 있구나 성소씨 막내부터 한번 나와볼까요? 성소씨 막내부터 한번 나와볼까요? 성소씨 막내부터 한번 나와볼까요? 와우 와우 근데 성소씨는 무대 경험이 엄청 많잖아요 많잖아요 평소는 무대에 멤버들 다 있고 우리 항상 맨날 했던 노래 막 그런 거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발레이잖아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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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뻐 인형 같네 인형이야 인형 인형 진짜 딱 인형 같죠? 성소씨한테는 응원의 박사 안녕 경기하는 데랑 무대랑 많이 다른가요? 좀 다른 조명이 뭐 이렇게 잘 없으니까 거기는 직접적으로 오는 조명이 없이 저희는 뭐 던지고 받아야 되니까 이런 조명이 있습니다 사실 공연장 자체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공연할 때는 좀 떨릴 거고 떨려야 더 잘하고 2층까지 입고 하니까 막 떨려 와 너무 멋있어요 지금 연기자가 아닌 저 발레리나로서 그 무대에 쓰는 게 너무 낯설죠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여기 한 가운데서 조명을 한번 바라보시죠 혼자 아무도 없이 무대에 정말 설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약간 뭔가 신선한 기대감과 이런 게 혼동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롱증이 없다니까 표정 표정 표정이 여유로운데 와 예뻐 예쁘네요 너무 예뻐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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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붙지는 않았어요 표정 저쪽도 같이 봐봐 아니야 부었어 야 진짜로 부었어 이쪽의? 발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건 부었어 이게 그리고 인대 부분은 여기가 부었네 완전히 이렇게 돌아갔어요 점검인데 점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춤을 출 수 있죠 아티스트 한 번 해봐요. 저도 놀랐고 주변 상황 반응도 너무 놀라셨고 끝까지는 못하고 여기서 포기하면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될 것 같았고 제가 나중에 저를 되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 이쪽에 동거비 인대라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 삐긴 뼈구나. 그리고 워낙 이번에 앞뒀어도 굉장히 불안정한 발목이야. 그 전에 이미 많이 늘어져 있는 발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리허설을? 다른 사람만큼 몸을 다 풀고 나서 리허설을 하면 아마 리허설하는 도중에 지쳐가지고 다시 남성했으니까 훌로 다 풀지 말고.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정도. 발이 부드러워지는 정도.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럼 마트만까지 하되 아주 간단하게. 공연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공연 때는 더 아껴야죠. 공연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근육을 훌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만 더 다치면. 저는 그게 먼저. 불가한. 그건 안 돼.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그거 빠자고 서보실까요? 이 사람은 영잼의 힘으로 늘려야 돼. 저가 주인은 확실히 잘한다. ooаш 니 entry.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흫.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러브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아요. 되게 화려하죠? 네. 너무 예뻐요. 오늘 우리가 무대에서 입을 의상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이제 그 캐릭터에 잘 맞는 의상들을 찾아볼 건데 제 의상을 좀 준비해 왔어요. 선생님 집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 의상들이에요. 포스터에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지 사진에서. 너무 예쁘다. 이건 지젤 1막 의상이에요. 제 의상인데. 세미 투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뭐 아주 소녀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도 많이 있고. 이런 비슷한 느낌이 프랑스 의상이 돼요. 양치기 소녀의 의상이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의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건 빈사의 백조 제 의상인데요. 네, 네. 원래 백조의 옷에는 이 빨간 게 없어요. 근데 빈사의 백조는 죽음을 설명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총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백조가.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피 같은 느낌도 있고. 피 눈물인 줄 알아서. 네, 네. 그러면 우리 호두깎이 인형 의상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 끝에 있는 행거가 저희가 입는 의상인 거죠. 네, 네. 한 분씩 나와서 뭐 입어보실까요? 입어보실까요, 우리? 입어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네. 여기다가. 살짝 걸쳐만 보죠. 이거는 스탈바움 부인의 의상인데. 언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들 누가 맞으세요? 짜잔. 우와. 진짜 언니의 막이에요? 짜잔. 맞춤옷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입습니다. 지금 딱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이라, 엄마 왔다. 오늘 입고 계시니까 안 먹으세요. 엄마 왔다. 밥 먹자.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숙제했니? 숙제했니? 그러면 두 번째 의상 한번 입어볼까요? 성소 씨 거? 네. 이게 콜롬빈 의상이에요. 귀여워. 역시 우리의 핑크 공주. 약간 인형 같은 느낌 한번 입을까요? 이렇게. 귀여운 느낌도 있고 동화처럼 동화 속에서 캐릭터 입는 의상 같았어요. 자, 그다음은. 이거 프랑스. 예쁘죠? 예쁘죠?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언니. 너무 예쁘지 않았는데? 너무 예쁘네. 오늘은 정말. 언니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소녀 같아, 소녀. 약간 인형 옷 입어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다시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여자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미소, 이거 진짜 미소거든. 이게 우리 방송용이 아니라. 이번에 성은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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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치, 진짜. 너무 예쁘다. 머리? 너무 예쁘다. 스티월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편의점.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오, 지원아. 오, 지원아. 힐을 줄여야 되나 봐요, 저는. 안 맞아가지고. 옷이 너무 작아요. 기특은 오히려 괜찮은데 여기 통이 작아서 아마 지원 씨는 좀 이 의상을 새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랑 빠드드로 하려면 되게 편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남자가 좀 잡기 힘들 것 같아. 와, 근데 되게. 예쁘다, 지원아. 되게 시원해하다. 예쁘다, 지원아. 예쁘다, 지원아. 되게 시원해하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옷 입는데. 저거 어떡해요? 저 의상 어떡하지? 뭐. 빨리 구해봐야죠. 잘. 18대여 더. 너무 신년되어서. 오. 기록제 안 맞는 거 아니야? 네, 안 맞는게. 안 맞는게. 가공 때. 네, 가봉 쪽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가봉 쪽에서 알려드릴게요. 가봉 쪽에서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알보리도 잡고요. 투투가. 이거보다 더 짧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하기 전에 잘 먹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조촐하게. 언니, 추천? 네. 준비하려고. 드레스코드 뭐 이런 거 있어요? 드레스코드 있어. 뭐요, 뭐요, 뭐요? 나 블랙으로. 작자로 블랙스 입고 와. 블랙으로. 레오타드 입고 와. 그래서 배에 나오는지 마음때까지 먹자. 우리 그럼 몇 개 하는 거지? 문어 다 삶았어? 엄마 그거 문어 준장매. 있어, 삶으면 돼. 빨리, 빨리 해야겠다. 그래. 문어하고. 잡채도 해. 잡채는 또 언제 해? 아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할게.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잡채도 안 산 거 아니야? 아니야, 샀어, 내가. 그럼 어디 갔어? 저거 미치겠네, 정말. 아이고.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갑자기 여깄다. 엄마, 우리 거기 멤버 중에 성소라고 있어. 예쁘던데? 성소. 그 성소가 중국 사람인 거 알아? 응. 성소가 이렇게 집밥 같은 거 먹고 싶을 거 아니야. 음식 뭐 좋아해, 원래? 양식. 스테이크 같은 거. 그럼 엄마 음식 이런 거 생각나겠다. 하나 물어봐. 제일 먹고 싶은 거 먹냐고. 그냥 집밥이었어. 그냥. 응. 야. 이러고 놔둬다. 하나 물어봐. 고고. 지금. 온. 여름 marvel. 요정. 이리ней이. 송송. 와. 이리ней이. 여깄. 텔비하고 똑같아. 아니, 조금만 기다려. 앉아 있어. 성수야, 좀 앉아 있어. 아직은 좀 덜 돼서. 언니 지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네. 글쎄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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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대박. 너무 좋다, 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우리 언니 드레스코드 블랙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니, 언니도 블랙이네? 그렇지. 나는 홀스니까 이제 빨간 바지랑. 엄마도 똑같이 입었어. 우리 엄마도 빨간 바지야. 아, 진짠해요. 너는 바지가 그렇게 많은데 꼭 빨간 바지 입어야 되겠네. 그러면 나한테 옷 갈아입으려는 거야. 씻을게요, 어머니. 가만있어. 씻을 때도 지금. 아니, 나 지금 가 있어, 준야. 지금 가 있어, 준야. 아, 가 있을까요? 네. 가 있어. 어머니가 나 그냥 가 있으래. 내가 쫓겼어. 가 있어. 도대체 제가.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민아? 가 있어. 엄마 지금. 엄마 지금. 어, 왔다. 왔다, 왔다. 언니 눌릴까요? 통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음식 준비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스포츠 05분이네 도와주지 말래요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있으래 다들 연습 많이 했어? 저 이번주 거의 다시 하면 너무 어떡해?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몸매 관리하고 있어? 생각은 하고 있어 다들 생각만 하는데 점점 식탁이 채워지고 있어요 연주가 뭐라 뭐라 문어 진짜 크다 대박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앉으세요 동생들은 앉으세요 우리 또 항상 백조클럽 파이파이 건강하세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여기 먹어봐요 택배를 또 시켰잖아 폐 안에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안찍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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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무 연습하니까 원래 고기 이런거 안찍해 먹거든요 누가 먹자 그러면 그래 먹자 이러는데 스스로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요 근래에 진짜 처음 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언니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 집 가서 밥 먹고 본 적이 거의 진짜 없어요 저도 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작게나마 준비한게 있었어 각자 사야죠 선물 봅시다 봅시다 어우 네 기다려 오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응 저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안돼 어 연습사게 준비해서 준비한다고 와우 감사합니다 화장실같은게 두면 너무 예뻐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언니 진짜 너무 예쁘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꽃 연재씨랑 사진 찍고 싶다면서요 어머니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일로 갈까요? 어머니 하나 둘 셋 이게 겨울이니까 바디로 수행이라 아니 성도야 왜이렇게 아우 나도 나름 이게 언니 너무 귀여워 우리 뒤에 설탕여정도 있어 설탕여정이었네 어 예쁘다 근데 언니 뭐예요? 우와 우와 와 언니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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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뭐야 왜 진짜 아니 아니 언니 이거 어떻더라도 제가 지켜봐요 언니 이거 지금 실은 이제 탁한 순간 이게 포장이 있어 언니가 만드셨다고요? 아니 주문는 거야 아 주문 넣었어? 내가 하려고 했더니 가능하시다고 아 언니 이거 어떻더라도 다 놀래 먹는데 쓸게 사람들 얼마나? 아 나 너무 놀랐어 매사 우리가 너무 공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즐겁지 유쾌하지 못했어요 가기 전에 약간 조금 긴장을 풀고 이거라도 좀 즐겁자라는 마음으로 생각밖에 많이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 그리고 이거는 나 이게 제일 궁금해 아니 박우야 이거 궁금해 아니 이거 큰 거는 아닌데 이렇게 과자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맞아요 안에 둥이 있어요 하충 쿠키네 그래서 한 명씩? 네 누가 누구부터 언니부터 언니부터 읽어보세요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가 뭐냐면 체력을 비축해 두십시오 조만간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위기가 찾아오지만 금세 해 짚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연기가 다시 읽어봐 연기가 다시 읽어봐 연기가 다시 읽어봐 좋은 거지 청소해라 저요? 오늘은 시끄러운 노래보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해보세요 지치고 피로해진 신 심신 심신을 안전시켜주고 삶의 유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머 홍소 홍간에 맞는 것보다 클래식 음악 발레 음악 발레 음악 역시 백조클럽이 꼭 해야 될 일이었어 너의 운명이었어 오늘 밤에 계속 차이코프스키를 옆에다 두고 발레 음악 언니 오늘 크라스 뭐? 크라스? 이따가 단독방에 진짜? 네 오늘 6시에 네 클래스하고 리허설 있습니다 우리 지원쌤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먹을 걸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하고 연습하러 가자 자 백조클럽 화이팅! 우와 진짜 여기 다요? 여기 다요? 여기 대박이에요 여기 대박이에요 여기로 여기로 어떡해 여기 아 너무 아파 진짜 어떻게 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대박이야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요 요즘 낫다 더 이상 하면 다칠 것 같아 무리하지 마요 또 떨나네요 아빠가 이렇게 길었나? 무서워?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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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몸이 안 풀리기 때문에 찌뿌둥이 준비 고 아랫배 2 2 4개씩 사이트 1 분리해 스테이 그렇지 1 2 3 그렇죠 무릎 옆으로 엔 고 1 2 3 4 5 6 7 8 오케이 음악 바로 시작 1 2 3 4 5 6 7 8 2 3 4 5 오케이 잘하셨어 아니 우린 손이 이렇게 돼 한 번만 스윙 음악이 늘어요 죽을 것 같아 2 아라베스 2 빅 주티 안토나스 오케이 다리만 한번 뛰어볼까요? 준비 5 6 7 1 2 그렇지 빙고 네 수업 여기까지 아 힘들어 연재 씨 그 토슈즈 뭐예요? 아 이거요? 아니 이거 집에 있어서 나 좀 봐도 돼요? 네 진짜? 선물 받았었는데 그냥 아 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신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완전히 이게 다 죽은 거네?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요 그거는 완전히 가서 신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어 어 이거 내 거예요 우와 이거를 우리 한번 신어보자 네 기를 다 들여놨어요 신었을 때 최대한 좀 편한 거 신었을 때 최대한 좀 편한 거 신었을 때 최대한 좀 편한 거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발이 크구나 발이 크구나 네 골이 넓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두 번 두 번 서봐요 굿굿굿굿굿 아프지 않아? 네 아프지 않아? 편하죠 이 토슈즈 잘 서는데 꽉 맞아서 뭐지? 예? 이렇게 옆으로 한번 서봐요 연재 씨 어 발을 보게 왜 잘 서지? 한 번 저리로 걸어갔다 그렇게 어 오 기분이 짱 안 아프죠? 네 아프지 이렇게 이렇게 E 샵배 E 샵배 이렇게 해볼까? 그렇지 모았다가 벌렸다가 그렇지 와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우리 그러면 러시아를 그거 신고 한번 해볼까? 러시아를요? 네 근데 너무 빨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억 안해도 되니까 신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기가 완전 나은 거 아니 우리 토 신고 하죠 고요 네 좋아해요 저도 네 지금 아니에요 사실 그래 이런 도전 언제 하고 있어요 현장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이게 이쁘니까 1 2 1 2 2 2 2 2 2 2 2 2 우와 이거 한 발을 어떻게 써? 한 발? 어 이거 연습하면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 1 2 2 2 2 나 못해 못하겠어 진짜 잘 신다 처음에도 못 썼어요 그치 한 발로 너무 난 이것도 퍼스도 못하고 아픈데 무서워 잡아 지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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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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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멍꺼금 들었어요 멍들었어요 멍들었어요 야 왜? 멍든 데는 이거 붙이고 응대 다쳤네 어떻게 하다가? 연습하다가? 엄청 찡찡 부었네 조심해 어머 어머 선생님 위에 다리 지금 부어 올랐어요 멍들었어 멍들었어 어? 지금 금방 지금 부어 올리고 있어 어 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삐끗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그런 게 아니래요 엄청 잘 썼는데 그러니까 청소 그 이거 매트 깔아놓고 다리를 심장보다 위에 올려놓고 토슈즈 벗고 아프지 않은데 촬영이어서 본인이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집에 가면 아프다고 느끼겠지 야 멍이 많이 들었는데? 아니 갈수록 더 쉬게 되는 거 같아 어 지금 더 올라오는데 멍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푸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리허설 해볼까요? 근데 선생님 역시 오시자마자 청소가 다리가요 지금 여기 갑자기 멍이도 잘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멍이 들었어요 아프지는 않은데 어디에 멍이 들었어요? 어? 아파요? 코로 죽음 아픈다는 느낌 어디 부딪혔던 기억도 안 나요? 멍은 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단 성수 씨는 오늘 리허설 안 할게요 일단 성수 씨는 오늘 리허설 안 할게요 일단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움직이지 말고 그냥 일단 쉴게요 오늘은 저 리허설을 공연처럼 해볼게요 무대라고 연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유나 씨 음악 준비해 주세요 유나 씨 음악 준비해 주세요 어떡하지? 죄송해요 다시 할게 어떡하지? 죄송해요 다시 할게 왜, 왜 다쳤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왜 아파요? 다리를 아까 전에 나도 점프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바닥에 여기를 짚어서 짚고 하나, 둘, 셋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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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파요? 호불 자극 못 쓰겠네 어머머머, 어떡하지? 아파요? 호불 자극 못 쓰겠네 어머머머, 어떡하지?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지?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 방금 그 점프 이거 호흡 안 하고 뛰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걸으실 때는 괜찮아요? 발 걸을 때도 좀 아픈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아픈 거예요 지금 밑에가 그래서 지금 좀 당황해가지고 네네네 계속 여기가 밀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오늘 일단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일단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발레가 발레가요 사실 정말 되게 무리한 운동이에요 운동으로 따지면 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꼭 클라스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는 부상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신 일정도 알겠고 본업이 아니시니까 앞으로 올인하실 수 없는 건 너무너무 이해하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피곤함이 몸에 쌓여 있으니까 몸만 풀어도 사실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음 주 언제 공연이죠? 금요일? 토요일?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고 분명히 무대에 섰을 때 좋은 그림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건너가면서 돌고 하나 둘 셋 셋 중국의 스케줄 끝나고 이제 업그레이로 돌아왔어요 너무 조촐하다 너무 조촐하다 우리는 조촐하게 네 요거 딱 조촐하게 꼭 가보겠습니다 출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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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좋으시죠 요거 제가 선물하실 드릴게요 또 무슨 선물? 오 고마워 고마워 열어봐야 돼 우와 열어보시고 우리가 나머지 멤버들도 꼭 데리러 가야 되니까 온다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오셨다 온다 앞에 막 걸어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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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 가세요 가 성우야 오고 성우 웬만히 해요 자 우리 오유라 씨 언니 손이 크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따뜻하게 좀 편안하게 제가 모시려고 네 숙면을 위한 3종 세트 오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카페 전 수면양말 엄청 좋아해요 낱말이네요 제가 부산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가요 저가요 서장군 단장님이 피고 묻으신다고 해서 네 사실 거짓말일 줄 알았는데 직접 웃어서 최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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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우애했어요 여러분들 컨디션 어떠세요? 아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무대가 있으면 오늘 살짝 못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딱 한 번이잖아 기회가 근데 저는 약간 지금은 긴장 안 했는데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는 긴장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스타일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어떤 무대여도 긴장해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키는 거야 긴장을 오히려 안 하면 더 못하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긴장해 약간의 긴장 속도가 해야 된다 맞아 조금만 있어야 더 잘 되는 거 같아요 네 있어야 부산 숙소나 뭐 여러분 식사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와우 저는 여러분들 그 식사 점심 식사 좀 가지러 오 오 조금 뭐 오늘에 좀 정성이 좀 들어간 걸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네 열 개 뜨거운 거 다섯 잔만 안녕하세요 마이 파세요 최고 하지 틀림없이 틀림없이 새기 사랑의 날 나 근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지? 안녕!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가 됐다. 근데 진짜로 일찍 나왔던 배가 아파요. 그래요? 휴게소의 음식 뭐 좋아해? 꼬두가 좋아. 일단은 밥. 밥. 일판 속 음식은 거 짱이지? 알감자가 짱이지. 알감자. 핫바. 옛날에는 핫바 진짜 좋아했어. 지금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제일 꺼. 지금 너무 배고파. 여자친구들끼리 아이 없이 이렇게 1박2일 자는 거 설레요. 인천필요? 응. 항상 가족끼리 가고 이러지. 나 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 이거는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여자분 다섯 분을 태우고. 운전해서 어디 가는 경험은 일단 처음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게. 저 사람계수다. 드디어. 와. 이야. 정수야, 정세히 일어났어. 정세히 일어났어. 와우. 갑시다, 갑시다. 핫도그 먹을 거야, 핫도그 그러면? 핫도그랑? 딱딱은 아무도 갈까? 아무도 가자. 인나 화딱. 어묵, 핫방. 너무 맛있다. 이거 넣으세요? 응? 응? 다 샀어요? 네. 추우니까 좀 들어가죠, 그럼. 너무 맛있다. 호두과자가 맛있다. 나 이제 가자마자 발레복 입어야 되는데 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진짜 떨리는 것 같아, 여기. 공연무대 내가 선단된 게. 나는 걱정돼. 나는 1막이야, 1막. 나는 처음이야. 진짜 내가 나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런 도전을. 누나야. 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웃스러리, 아웃삭.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이게 혹시 최후의 만찬이 될지도 몰라서 우리 서단장님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긴장이 돼가지고. 영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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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운전 중이었던 거 좀 못 봤는데 현재 또 다시 한 번 보여줘. 맞아. 그러니까. 서단장님. 서단장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 표정. 단장님 되게 잘 따라해요. 뭘 어떻게 따라해요? 어떤 거? 맞아요. 표정. 뭘 잘 따라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안 보여. 어떻게 해? 방송으로 봐, 방송으로 봐. 지금 보면 위험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표정. 웃겨서 못 하겠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그 표정 한 번 해줘. 여보세요? 일단 앉을 때 이렇게 앉아. 삐딱하게 앉아. 일단 삐딱하게 앉아. 얘가 이제 메이크업 받고 있으면. 그냥. 너무 잘한다. 어, 너무 잘한다. 어. 끝에 올려야 돼. 아래 위로 훑어봐야 돼. 같이 연주야, 같이 이거. 아래 훑어봐야 돼, 이렇게. 진짜. 저 표정이야. 우리를 바라보는. 기분 바쁘다. 아, 이게 진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못 와서 발을 동동 부르고 내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안 나올 수 있을까? 자, 알겠습니다. 이제 가시죠. 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저 이런 걸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출발. 딱 한 번에 기회밖에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한 만큼 보여주고 싶어요. 잘해야 되는데. 아직, 아직, 아직. 어! 어, 지연아. 괜찮아. 저 못했거든. 빛은 햇살이. 날 두드리며 해요. 매일. 머물렀다가는 내. 모르지. 저 마음으로 너에게만. 보여줄게. 나에게 따라. Go on with me. 손을 잡아. You and me. 내 안에. 소중한 언제만의 장소가 있어. 아유. 아직은 달고. 우리 품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꼭 만나면 될걸. 이 안에. 꼭 지고 놀라운 걸 심어둔. 꼭 지고 놀라운 걸 심어둔. 네.